내가 이 인간을 진짜 이제야 너의 마음에 겨우 다 왔는데 어딜 간거니 아직도 그 자리를 맴돈다 네가 날 기다리던 그곳에 서서 얼마나 네 마음이 다치고 또 아팠을까 이제 다 알 것 같아 왜 늦었어?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?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봐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밥은 늦었고 다른 소원 하나 말해도 돼?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맘이 나고 두려워도 다시 널 기다려본다 혹시 여긋나 버리면 못 볼까봐 나 좀 걷고 싶은데 걷자 반말하네 우리 예의바른 총지배인 여긴 호텔 아니니까 좋다 회장님이 봐줬다 왜 아무것도 안 물어 여기 호텔 아니잖아 그래서 혼자만 보고 싶은 곳인데 내가 특별히 총지배인 데려가 주는 거야 영광이지? 사실 여기 주인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30년 넘게 기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거든 근데 성격이 좀 급하게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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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